루비 책밤 1931년 경기도 개풍군 현 황해북도에서 태어났다 교육렬이 강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와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공문과에 입학했으나 6.25의 발발로 학교를 그만두고 미팔군 px 초상화부에서 근무했다 1953년 결혼하여 일남 사녀를 두고 마흔이 되던 1970년 전쟁의 상은과 px에서 만난 화가 박수근과의 교감을 토대로 쓴 나무기 여성동화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1년 1월 담낭함으로 타개하기까지 쉼없이 작품활동을 하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포함 동화 산문집 콩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박원서는 삶의 곡절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반드시 글로 쓰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고통의 시기를 살아냈다 이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글로 쓰리라 숙부와 오빠 등 많은 가족이 희생당했으며 납치와 학살 폭격 등 죽음이 너무나도 흔한 시절이었다 이름 없이 죽어간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처음 글을 쓴 목표였다 그러나 막상 글을 통해 나온 건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는 글로써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당대의 전반적 문제,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대립, 중산층의 허위의식 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올려 직간접적으로 의식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일치하는 보기 드문 문인이었다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남는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말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박완서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다 그의 글은 그를 닮았다 생의 마지막에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직접 다듬다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은 2011년 10월 20일 작가의 팔순에 맞춰 출간할 예정이던 기획으로써 첫 작품인 남옥 이후 발표되어 사랑받은 15종, 22권의 장편소설 및 연작소설을 하나로 모아 다듬어 선보일 방대한 기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22일 원고를 다듬어 나가던 작가가 담낭함으로 타게 한 뒤 그간 함께 해온 기획위원들과 작가의 후손들이 작가의 뜻을 이어받아 원고를 다듬고 일주기를 기해 출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작가의 첫 등단작인 남옥부터 작가의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를 그린 자전소설인 그만턴싱하는 누가 다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비롯하여 최근 장편소설인 그 남자네 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가의 유일한 연작소설인 엄마의 말뚝도 본 목록에 들어있다 나뭇,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1, 2, 3, 휘청거리는 오후 1, 2, 살아있는 날의 시작, 오망과 몽상 1, 2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서있는 여자 미망, 1, 2,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서있는 여자 토파보기 박원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 지난 날의 결혼과 오늘날의 결혼의 실상과 허상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여자의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한 장편소설 매일경제 1985년 2월 6일 오늘의 인간세태와 여성심리의 은밀한 곳까지를 속속들이 묘파한 삶과 사랑의 소설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경향신문 1985년 2월 13일 전통적 사고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의 갈등 1980년 중반은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그 와중에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합의 15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회사원 23세 여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산운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박완선은 대학 교육을 마치고 남성과 평등하게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연질을 통해 여권과 사회의 낭만 풍조처럼 번지던 여권운동이 진짜로 타파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냈다 1986년 MBC 베스트셀러 극장과 1993년 KBS 2위 연속극으로 방영된 작품이다 박완서의 삶과 문학 현자동에서 1991년경 서대문구 현자동은 박완서 작가가 8살 때 처음 서울로 와 정착한 동네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때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집들도 층층다리처럼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상한 동네였다 층층다리 양쪽도 다 그런 집들이었다 집집마다 널빤지로 된 일각대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살림살이를 거리로 발랑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중 작가의 어머니 홍기숙 여사 박완서의 어머니 홍기숙은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개풍군에서 서울로 터전을 옮겨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박완서에게 이야기꾼으로서의 기질도 물려주었다 어머니와 작가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겪어냈다 작가는 엄마의 말뚝으로 어머니와 어머니의 시대를 되살렸다 어머니는 참으로 뛰어난 이야기꾼이셨다 무작정 상경한 세 식구가 차린 최초의 서울살림은 필시 곰궁하고 을신연스러운 것이었을 텐데도 지극히 행복하고 충만한 시절로 회상된다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있다 중 1940년대 숙명여고 시절 박완서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대학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대신 국민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탐독했고 숙명여고에서 소설가 박노갑을 선생님으로 만나 작가로서 기본 소양을 쌓았다 박노갑 선생은 문학소녀들이 갖기 쉬운 환상이나 미사여구를 경계하고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 1953년 4월 21일 아서원 결혼식 한국전쟁으로 오빠를 잃고 PX초상화부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박완서는 그곳에서 만난 호영진과 1953년에 결혼했다 전쟁으로 휴학한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복학하기를 바랐던 작가의 어머니는 결혼을 심히 못마땅히 했다 호영진은 전 재산을 털어 호화롭게 결혼식을 들었다 사진도 흔치 않던 시절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지금까지도 6mm 필름으로 남아있을 정도다 1979년 박완서와 네 딸 보문동 집에서 박완서는 슬아의 네 딸과 막내 아들을 두었다 가정주부로 18년을 살다 PX초상화부에서 만난 박수근의 전기를 쓰고자 문득 펜을 들었다 목숨이 값어치가 없던 시절 예술가의 숭고한 밥벌이를 쓰고 싶었다 그러나 전기는 소설이 되어 1970년 남억으로 완성되었다 박완서는 작가로서도 주부로서도 가정교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자녀들에게 박완서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엄격한 스승이었다 1980년대 초반 1970년 마흔에 데뷔한 늑각기 작가는 이후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쉼없이 쏟아냈다 장편 연재가 끊이지 않았고 매해 3에서 7편 정도의 단편을 썼다 도시의 흉령과 휘청거리는 오후는 긴 호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연재하기도 했다 두 편 다 중산층의 속물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현대문학의 역할을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확장시켰다 1987년 아들 원태의 졸업식 막내 아들 원태의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졸업식 당시 박완서의 남편은 암 투병 중이었다 그로부터 1년 1988년 5월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해 8월 서울대학교 인턴으로 있던 아들이 병원에서 쓰러져 눈을 감았다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작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묘비명 평생 인간과 의학과 연극을 사랑하다간 젊고 아름다운 영혼 여기 잠들다를 손수 썼다 그리고 부산 분도 순영원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참척의 고통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일기에 절절히 털어냈다 1990년경 박완서 분도 순영원과 막내딸이 있던 미국에서 슬픔을 추스른 작가는 다시 남편 아들과 함께 살던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금 글쓰기를 시작했다 박완서 박완서는 아들 원태가 살아있을 때 사놓고 사용하기를 권했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08년경 구리 아치울 자택 서가 앞 박완서는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 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성미로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마지막 장편 소설 그 남자네 집에서 한국전쟁 이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났던 첫사랑의 추억과 상처입은 청춘을 다뤘다 그 옛날 청춘들은 그 남자네 집을 통해 치유됐다 2010년 6월 박완서는 나목 목마른 계절 같은 작품에서는 6.25 속 다양한 개인의 삶을 다뤘으며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과 경험을 담았다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오만과 몽상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아주 오래된 농담 같은 작품에서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중산층의 허위의식 고착화된 사회계층 구조를 냉소적 시각으로 묘사했다 미망으로는 개성지방 특유의 생활양식과 민족사 격변기 속 사회상과 전통가치의 급변을 긴 호흡으로 농밀하게 담았다 작가들이 말하는 제가 서경,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전후 한국사의 변화와 중산층의 발생, 한국근대사의 시민 형성 과정을 훌륭하게 그려냈다. 특히 만년의 문학을 아주 빛나게 마무리했다. 박완서 선생은 내게 평생 작가로서 늘 귀감이 되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머무리지 않고 강력한 현역 작가로 사신 분이다. 호원숙, 딸, 수필가. 어머니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다. 신경숙, 소설가.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껴안는 분으로서도 표본이었고 어디에도 휘둘리는 법 없이 굳건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으며 팔순 가까이 새 작품을 써내시는 것으로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주었다. 김해란, 소설가. 이따금 나는 당신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 같다. 생활력 강하고 이웃을 잘 깔보는 안악은 내 어머니 같고. 추문과 질투, 경쟁과 온정 속에서 반목과 친목을 되풀이하는 동네 사람들은 꼭 우리 고향 어른들 같다. 아이들,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소설에 일단 등장한 이상 종이 위에서 꾸준히 맥박소리를 내며 사람답게 군다. 제 역할이 크든 작든 교양이 많건 적건 활달하게. 생활을 없인 여기지 않는 이들을 건강함으로 혹은 생활에 묶여있는 자들의 비루함으로 수고롭고 부끄럽게. 정의현, 소설가. 인간의 오장육부에 숨겨진 위선과 허위의식을 한치도 숨김없이 태양 아래 까발리고 공감하게 하고 그래하여 위로받게 하던 작가. 재미와 펴대가 함께 있는 주옥같은 소설들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완서라는 크고 높고 따뜻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산골짜기를 흐르던 시냇물과 산새들의 지적임, 또르르 발밑을 굴러가던 도토리의 빛깔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성석재 소설가 나는 당대의 험난한 풍속과 삶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하고 재현하는 선생님의 소설에서 작품을 산출하는 작가로서의 위대한 모성을 느꼈다. 이혜인 수녀, 시인, 수필가 엄마의 미소처럼 포근한 눈꽃 속에 눈사람 되어 떠나신 우리 선생님, 고향을 그리워한 선생님을 그토록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흙 속에 한 송이 꽃으로 묶고 와서 우리도 꽃이 되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을 위한 추모시 꽃이 된 기도 중 1화 2기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은 국립국어원 맞춤법 규정을 따랐으나 일부 표현의 경우 작가와 협의하여 최초 창작 의도에 따라 원문을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의 글 1994년 세계사에서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한 이래 2002년 개정판을 거쳐 2012년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을 내게 되었다. 선생님은 대비작인 남옥부터 순수 교정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암 수술을 받은 후 병석에 눕고 나서는 당신의 글을 직접 다듬지 못했다. 누가 삶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은 지난해 정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일주기를 추모하여 선생님 생전에 기획한 대로 결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장편 소설을 다시 읽고 재평가하는 작업은 큰 산맥을 종주하는 듯 방대했다. 힘들고 지루했지만 박완서 문학의 폭과 깊이 그리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확인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선생님 작품의 넓고 깊음은 한 단어로 말하기 힘들다. 한국 전쟁으로 텅 비고 황폐한 도시 속에서도 물이 차오르듯 삶의 희망을 찾아내던 선생님은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고 사회 변화에도 민감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조금 더 쉼 없이 많은 글을 쓰실 만큼 현상을 분석하는 데 탁월했다. 그만큼 소재에 제한이 없었다. 본인이 직접 겪어내신 한국 전쟁뿐 아니라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와 풍속 체제 변화 속 개인의 혼란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충돌과 허상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계층 분화 등 기존 작가들이 다루지 못했던 사회상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다. 선생님의 작품은 진실을 천착하는 집요한 작가정신 모든 구속과 드러나지 않는 음모와 싸우는 자유의 기운이 구석구석 흐르고 있어 시대의 징후를 읽어내는 소설문학 고유에 양보할 수 없는 미덕을 넘치게 갖추고 있다. 첫 출간때와 달리 각 초판본에 실린 서문이나 후기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은 작품을 쓸 당시 선생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글을 쓴 시대와 작가의 심상이 느껴지는 짧은 글은 박완서 문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 덧붙인 평론들은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박완서 문학은 언어의 보물창고다. 파내고 파내어도 늘 샘솟는 듯 살아있는 이야기와 예스러우면서도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세련된 표현으로 모국어의 진경을 펼쳐보였다. 재미있는 글과 활달한 언어가 주는 힘은 우리들을 뜨겁게 매료시켰으며 이는 아름다운 문학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40년 내내 여러 계층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말년까지도 긴장감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선생님은 문학의 이름으로 길이 살아계실 이 시대의 스승이고 표양이다. 재미와 뼈대가 함께 담긴 소설을 쓰는 것이 선생님의 평생 과업이었다.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글쓰는 이의 외로움과 그보다 더한 사랑을 온전히 물려주고 떠난 준엄함과 따뜻함은 그대로 문학하는 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획의 글을 대신한다. 2012년 1월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기획위원 권명아 이경호 호원숙 홍기돈 작가의 말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란 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 걸까 결혼에 의해 생긴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가 반드시 지킬 만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킬 책임이 왜 아내에게만 지워져야 하는 걸까 혼자 사는 여자는 다만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 아내가 남편 외의 외관 남자에게 한눈 판 건 두말할 여지가 없이 부도덕하고 이구동성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반면 남편이 아내 외의 여자를 장난삼아 범한 것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떳떳하다고까지 부추기는 게 과연 미풍양속일까 아내가 한눈 파는 게 외관 남자가 아닌 자신의 일일 때 우리의 미풍양속은 그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며 남편은 이 새롭게 대두된 라이벌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진부하다면 진부하고 새롭다면 새로운 문제를 모녀의 결혼관과 사는 모습을 통해 제기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떠도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주부생활에 연재하면서 주부생활의 독자가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통감해야 했다 결혼이란 제도는 어떤 풍파든지 견디고 종당엔 해피엔딩을 맞아야 한다는 독자들의 극성스런 바람은 나에게 적지 않은 압력이 되었다 또 나 자신의 바탕 역시 보수적이라는 것도 문제였다 당초의 의도대로 어머니 세대의 결혼은 아내가 온갖 굴욕을 참고 자신을 죽이면서 그 제도를 지키는 걸로 딸 세대는 아내만이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지키는 일에 무의미함을 깨닫고 과감히 혼자가 되는 걸로 결말을 맺어 독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기가 나로서는 무척 힘드는 일이었다 연재하는 동안 성원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독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나는 물론 어머니 세대보다 딸 세대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렸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혼자 살게 한 게 곧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 소설을 통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나 없나 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나 없나 라는 냈다는 좀 새로운 문제였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공 연지는 그 문제에 일찌감치 눈뜬 똑똑한 여자였지만 평등을 자신이 앞으로 애써 지혜롭고 고되게 획득해 나갈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독자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똑똑한 여자의 중대한 착오를 깊게 봐주셨으면 싶다 연재로부터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85년 박완서 1985년 학원사에서 출간된 서있는 여자 초판 작가 후기 1. 얘 오늘 이모가 다녀갔다 기찬 혼처를 가져왔더라 로 시작해서 경숙 여사는 오래간만에 일찍 들어온 딸을 한바탕 붙들고 늘어질 참이었다 또 혼담? 막 감고 난 머리에 물기를 타올로 툭툭 털어내면서 연지가 흥미없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대조적인 모녀였다 경숙 여사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연지가 경숙 여사를 쏙 빼닮아서 자매같이 보이는 모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하는 것과 관심 있어 하는 게 만들어낸 표정은 딴판이어서 남남길이처럼 서로 상관없어 보일 적이 많았다 연지는 잠깐 하던 것을 멈추고 멍청히 서있었다 가뜩이나 짧은 머리가 곤두서서 고슴도치처럼 볼품없었다 막 샤워를 하고 나온 얼굴은 싱싱하고 충분히 아름다웠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 돋보이는 건 청결함이었다 방금 목욕을 끝냈기 때문인 것과는 상관없는 그녀의 본질적인 거로부터 우러나온 청결함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순결 같은 것하고도 다른 그 무엇이었다 세상은 고르지도 못하지 경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왜요? 네 오래비인 장발로 내 속을 썩이더니만 딸년 머리꼴은 만날 밤송이를 못 면하니 경숙 여사는 맞선 볼 때 딸을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갈 것인가를 공상할 때가 가장 즐거웠다 그러나 그녀가 딸에게 입히고 싶은 옷은 거의 다 로맨틱한 복고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그놈의 밤송이 머리에 가서 딱 걸리고 말았다 정 안 어울리면 가발이라도 씌우지 뭐 그건 그렇고 참 연지야 경숙 여사가 본론으로 들어갈 낌새를 보이자 연지가 두 손을 신경질적으로 머리털 깊숙이 틀어박으며 말했다 그만둬 엄마 난 철민이하고 결혼할 거니까 뭐? 철민이? 네 철민이요 연지가 처음 말할 때보다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다 어쩜 내 머리가 그렇게 짧으냐 경숙 여사는 아직도 틀어박고 있는 딸의 손가락 사이로 삐죽대는 머리털의 길이가 구두 쏠 만큼밖에 안 되는 걸 새삼스럽게 망측해하며 딴청을 부렸다 혼초가 들어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에 잘도 둘러대서 맞선 한 번을 안 보고 용쾌 빠져나가더니만 이제 너도 어지간히 핑계가 궁했나 보구나 철민이를 다 갖다 대는 걸 보면 이렇게 딸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해보려는 두가 역력했다 엄마 제 얘기부터 끝내요 연지의 얼굴에 보일듯 말듯 연민이 스쳤다 그러나 말씨는 추궁하는 것처럼 단호했다 왜 하필 철민이냐 꾸며 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 대지 않고 경숙 여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또 져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예감으로 이미 손끝 발끝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 단지 남매밖에 못 둔 자식이 남의 자식들처럼 크게 부모 속 썩이는 일 없이 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혼 문제까지 부모의 권한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저희끼리 해결하려는 게 경숙 여사는 몹시 섭섭하다 못해 괘씸했다 그래서 아들이 연애할 때만 해도 며느리감을 보기도 전에 우선 반대부터 했다 이유 같은 건 없었다 자식의 배피를 정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건 부모의 천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한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것 또한 천부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이런 경숙 여사를 두려워하기는 커녕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른이 된 지 오래고요 하는 말로 털에 그 거룩한 천부의 권한에 구정물을 끼얹었다 아들은 워낙 성격이 과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결코 여러 말을 하지 않았다 숫째 어른을 묵살하려는 이런 말없음에 똑같이 말없음으로 대항했다간 언제 우리끼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나올지 몰랐다 경숙 여사 쪽에서 먼저 은근히 애가 달았고 문득문득 겁도 났다 부모들이 못나서 그런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그래 그런지 부모들은 내남 없이 천부의 권한을 놓치거나 빼앗기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에게 남아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건 자식이 결혼식장에서 가슴에 꽃을 달고 맨 앞에 특별석에 앉는 일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놓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부모의 권한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역락했나 싶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를 한 번 보고자 슬그머니 자청을 했고 보고 나선 이 트집 저 트집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는 트집까지 잡았지만 결국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대세는 돌아갔다 부모 특히 엄마의 이런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훗날 고약한 시어머니 노릇이 되어 피해를 입힐 것까지 미리 계산한 것처럼 아들 내외는 결혼을 하자마자 서둘러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아들의 미국 유학은 결혼 말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던 거였는데도 경숙 여사는 마치 제 옆연내 시집살이 안 시키기 위해 떠나는 외유망 같아서 마땅치가 않았고 통곡이 복받칠 만큼 섭섭했다 그때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아직도 경숙 여사의 내부에서 타담한 장작처럼 매운내를 풍기며 잠재해 있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래야 별것도 아니었다 결혼할 때만이라도 자식들이 부모 어려운 것을 알고 부모의 위험에 순종하고 부모의 위험을 후광삼아 자식들도 빛나길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소망이었다 아무리 온당한 소망도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어두운 욕망이 되어 괴어 있게 되나 보다 그것은 경숙 여사 자신보다 연지가 빤히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결혼 때만은 엄마에게 엄마 노릇을 실컷 시켜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랄까 아량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지는 자기가 과히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도 알 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피곤했다 꾸며 대는 게 아니에요 전 철민이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지 아예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걸 경숙 여사는 가시 삼키듯이 아슬아슬하게 삼켰다 연지의 표정이 승낙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정사실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안 된다고 했다간 아들한테 이미 한 번 들은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소리를 두 번째 들을 건 뻔했다 꼭 그 소리를 할 때에 아들의 표정을 방불케 하는 딸의 표정을 보면서 경숙 여사는 그 소리가 얼마나 뼈아팠던가를 되새기고 있었다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철민이라니 뜻밖이다 제가 철민이 밖에 꾸준히 사귄 남자애가 어디 있기나 했어? 나도 그래서 철민이를 영애나 문자 같은 내 친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역시 우리 엄만 신식이야 왜? 이성 간의 우정이라는 걸 믿고 계셨으니 못된 것 그러면 누가 넘어갈 줄 알고? 봐주세요 우린 후져서 우정이 사랑이 되고 말았으니 그래도 느이오레비보단 낫구나 왜요? 봐달라고라도 하니까 말이다 결혼은 제가 하는 거라고 엄마를 송두리째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엄마를 봐드린 셈이네요 그렇죠? 고맙구나 그러면 왜 진짜 그렇다고 그러지 엄마가 산지사방이다 딸 중매 사달라고 광고를 치게 했니? 엄마가 그러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내가 뭘 그러고 싶어 했다고? 엄마는 자식 중매 결혼 시키는 게 소원이었잖아 아들한테 못 푼 소원 딸한테서 푸는 흉내라도 내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경숙 여사는 딸의 이런 엉뚱한 말에 피식 웃고 말았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다 딸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최고급의 물건을 주문하듯 사위감의 조건을 이것저것 내세울 때처럼 경숙 여사가 살맛과 신바람이 날 적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또 엄마가 주문하는 사위감과 철민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서요 뭐? 재미가 있어? 네 흥미진진했어요 나 철민이를 우습게 봤었는데 엄마가 원하는 주문품의 구색을 제법 다 갖춘 게 신기해서 걔를 다시 볼 계기도 됐고요 철민이가 뭐 볼 게 있다고? 아니야 엄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못 봤다 뿐이라우 학벌 좋고 몸 건강하고 키 크고 마음씨 묻어나고 장례성 있고 양친도 생존에 계시되 모시진 않아도 되고 집안 좋고 대강 이쯤 나열하고 나니 엄마는 또 모르셨는 줄 생각나세요? 세상에 입에 맞는 떡이 없다고 그 중 하나쯤은 덜 갖춰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들어맞는다니까 그래 철민이는 뭘 하나 덜 갖췄다던 집안이 별로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또 형제나 친척 중 끝빨랄리게 출세한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건 주문품의 하자 치군 가장 미미한 하자 아니요? 아니 나보기엔 그건 아주 중대한 하자다 그건 엄마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건 다 철민이 본인의 문제지만 집안이 시원치 않은 거야 철민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린 서로 각기의 집안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이룩하려는 마당에 헌 집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벗어던질 허물인데 맙소사 벗어던질 허물이라고? 제 말이 심했나요? 하아 딸은 소용없다더니 넌 너희 올해비보다 한술 더 뜨는구나 섭섭함을 과장하는 사이에 헤퍼진 눈물이 또 핑 돌았다 그러나 엄마의 눈물은 연지의 마음에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잠시 누그러뜨렸던 자기 보호본능을 도사리게 한 데 지나지 않았다 엄마가 반대해도 이 결혼을 할 거지만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축복해 주길 바라요 헝 뒤늦게나마 아빠 생각까지 해줘서 고맙구나 말이 났으니 말인데 엄마가 좋다고 해도 아빠가 승낙하실까? 경숙 여사는 왜 진작 남편을 방패 삼지 못했을까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거기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하석태 씨나 연지나 경숙 여사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도무지 관심 없어 하기가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그녀는 언제부터인지 무조건 그 분열을 한 패로 보고 자기만이 그들과 대립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확고했다 아빠는 찬성이에요 경숙 여사는 자기의 예상이 너무 쉽게 적중한데 차라리 아연했다 그러니까 넌 이 애미 제쳐놓고 아빠한테 벌써 의논을 했다 이 말이지? 아니요 아빠가 먼저 철민이 같은 좋은 청년을 곁에 놓아두고 왜 엄마가 멀리서 사익감 찾느라 애쓰게 하냐고 그러셨으니까 찬성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도 그렇고 노이 아빠도 그렇고 어찌 그리 안목이 좁냐 세상에 허구 많은 남자 중에 7년씩이나 사귄 남자하고 무슨 재미로 결혼을 해 그것도 한 번이라도 화끈하게 사귀었다면 또 몰라 그날이 그날같이 무덤덤하기 꼭 맹물같은 철민이가 어디가 매력이 있다고 경숙 여사는 드립다 퍼붓다 말고 자기의 주책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말 끝을 흐렸다 7년 동안 꾸준히 사귀고도 별로 실증 안 난 거야말로 대단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걔가 막내를 짬아? 몇 남매나 된다던? 6남매의 막내예요 6남매? 세상에 촌스럽기도 해라 어쩌자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무슨 덕을 보자고? 철민의 부모 촌사람들이니까요 이젠 늙어서 농사도 못 짓고 서울 마다들래 와 계시지만요 늙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논 팔고 밥 팔아 공부시키느라고 웬 농사질 땅이나 남아 놨겠니? 맞아요 우리 엄마는 예상도 많으셔 집칸이나 마련해 준다던? 웬거려 아무것도 안 남아 낸 걸 아시면서 그 여러 형제는 다 뭐라고 막내 집칸 하나를 못 마련해 준다던? 여러 형제를 철민이가 길렀나? 철민이가 덕을 보게 기름 부모도 덕을 못 보는 세상에 그 말 한마디는 마음에 들어 경숙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철민이가 전혀 의외의 사익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충격을 받진 않았다 한 식구 같은 느낌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들 내외를 황망히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나선 철민이가 드나들 때마다 저게 내 아들이었으면 하고 탐낸 적조차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철민이의 건강하고 준수한 용모와 진국스러운 사람 됨이 마음에 들었는데도 사익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늦게 들어와도 철민이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 안심을 했고 단체 여행을 보낼 때도 철민이가 같이 간다면 마음을 놓았었다 단둘이만 있는 방문을 느닷없이 열어도 두 사람은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었다 이 말을 맞대고 공부를 하고 있을 적도 있었고 철민이는 걸터 안고 연지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음악을 듣고 있을 적도 있었다 그 반대일 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몸을 비비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오누이 사이처럼 같이 있음을 남에게 꺼리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두 사람이 유달리 얼굴 가죽이 두꺼워 그렇게 색깔 하나 안 변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남자 여자 사이에서만 오갈 수 있는 야릇한 게 통하고 있었다면 하다못해 공기에라도 색깔이 생기렴만 어쩌면 그렇게 강쪽같이 몰랐을까 경숙 여사는 두 사람의 우애에 현혹되어 의당 있었음직한 에노티시즘의 낌새를 놓친 자신의 방심이 못내 억울했다 그런데도 철민과 연지의 혼담은 빠르게 진행됐다 철민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막내의 혼인까지 치르고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미애야 촌사람에게 시한부 인생은 참 안 어울린다 그치? 경숙 여사는 시한부 인생이 마치 500만원짜리 코트나 되는 것처럼 사돈 영감의 병을 비웃었다 엄마 철민이 아버진 이른이세요 연지는 그런 엄마가 못마땅한지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어머머 그 사람들 동갑내외라고 했지? 그러면 그 마나님 도대체 몇 살에 철민이를 낳았냐? 아무리 촌사람이 기렸으니 너무했다 주책이야 엄마의 이런 끝없는 비양거림에 연지는 숫제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로 일사천리로 혼사 준비를 하던 경숙 여사가 갑자기 퇴집을 잡았다 약혼식을 해야 한다는 거였다 경숙 여사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절차 중 극히 중요한 대목을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다가 생각났으니 천만다행이었지만 연지로선 생태집처럼 안 잡혔으면 좋았을 대목이었다 연지는 어른이 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기 위한 절차에 그 밑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 속물스러운 절차를 혐오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걸 같이 있고 싶은 남녀가 마침내 같이 자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남녀 중 연지는 하필 철민이하고만 철민이는 하필 연지하고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자고 싶은 만남의 신비를 신의 뜻으로서 받아들이고픈 삶에 대한 최소한의 경건성마저 상실한 건 아니었다 그건 최소한의 경건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했고 어떤 세속의 권위나 풍속으로도 침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뜻을 세상에 공폐하고 나면 이미 그건 세상사일 뿐 당사자의 것은 아니었다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덕더덕 누더기를 걸치든 빵처럼 부풀어오르든 당사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연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자고 싶어 그렇게 한 남녀는 이 세상에 집에 수요만큼이나 하고만았다 이 세상에 집은 하고만고 그 생김새나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도 그 수요만큼 천차만별이지만 밤이 되어 들창에서 새 나오는 불빛은 비슷했다 작은 집 작은 창에서 새 나오는 불빛일수록 작고 아름다웠다 연지는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자고 싶어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데 의식이 있다는 것까지 싫지는 않았다 의식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러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는 의식은 작은 집의 작은 창의 등불처럼 조촐하고 아름답고 독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숙 여사가 진행하는 번잡스러운 의식을 누가 말린단 말인가 연지 보기엔 경숙 여사도 정작 의식의 고삐를 쥐고 있진 못했다 의식은 의식대로 날뛰고 있었다 약혼식을 꼭 해야 하는 까닭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경숙 여사의 친구의 아들딸 치고 안 한 사람은 물론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안 하면 창피하고 창피한 일은 반드시 후회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였다 결국 결혼 전에 양가 식구가 얼굴도 익힐 겸 함께 모여 식사나 하는 정도로 타협을 보았다 엄마 절대로 가족 외에 딴 사람일랑 불러드릴 생각 마세요 알았다 그런 당부는 애미한테 할 게 아니라 철민이한테 하는 게 좋을 게다 우린 식구 단출하겠다 비용도 우리 쪽 부담이겠다 내 친구 한두 사람 부르고 이모들도 좀 오래도 상관없지만 그 촌사람들이 문제지 제 식구만도 우리 집 대소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을 텐데 그 촌사람 인심 후한 척 먼 친척에다 이웃 사촌까지 줄줄이 끌고 오지 않으려나 몰라 비용도 비용이지만 창피해서 어쩌지? 철민이네 지금 그럴 경향 없어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판국이란 거 알잖아요 노인네일수록 의사가 산되는 날보다 더 오래 살 테니 두고 보렴 참 약혼식장은 약혼식이 아니라 회식이라니까요 아 그래 회식은 조선호텔에서 하기로 예약을 해놓겠다 엄마 하필 왜 조선호텔이요? 네요래비도 거기서 했잖니 난 아들딸 차별하고 싶지 않다 그땐 새언니 내서 정한 거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야 본디 약혼식이라는 건 여자 쪽에서 모든 걸 정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야만은 신랑집에서 아무 권한이 없거든 경숙 여사가 의기양양해 하는 걸 연지는 차라리 쓸쓸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연지가 바라보는 것은 결혼이란 것의 허울인지 몰랐다 결혼은 이제 작은 델창에 아름다운 등불이 아니라 KS 마크를 꿈꾸며 날조되는 제품 아니 부도를 꿈꾸며 남발되는 어음이었다 여자 쪽의 유일한 권한이 겨우 실컷 손해만 보는 약혼식이란 게 엄마는 화도 안 나세요? 그까짓 거 안 하면 좀 좋아 연지는 별수 없이 엄마가 꾸미고 있는 약혼식에 말려들 것을 체념하면서 이렇게 미약하게 앙탈했다 애미는 아무리 꼬셔도 소용없다 난 꼭 하고 말 테니까 남자 쪽을 기죽해 놓을 기회는 약혼식밖에 없다는 걸 너도 곧 알게 될 걸 지금은 아들 따라 미국 가 있는 외며느리한테 시집사리는커녕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은 건 경승여사에게 생전 지어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까닭을 워낙 데리고 있는 날이 짧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쪽에서 약혼식을 하도 뻑적지근하게 해주는 바람에 질린 마음이 계속해서 며느리한테 쩔쩔매게끔 했다고 풀이하고 있었다 그건 생각할수록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실이었다 호화스러운 약혼식장과 장안의 명사로만 망라된 그쪽의 친족관계에 뜻하지 않게 노출된 이쪽의 열쇌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여 그만 전통적으로 보장된 수사돈의 권위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오빠 쪽의 열등감을 철민이네 식구들한테 풀어보자는 거네요 연지는 어느 만큼은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충분히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망할 것 왜? 그러면 좀 안되냐? 제발 참으세요 넌 마치 날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다 널 위해서야 그렇지만 그게 엄마 뜻대로 될까? 철민이네 식구들은 엄마처럼 예민하지 않거든 웬만해선 진리지도 열등감 느끼지도 않을 거야 야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렇게 지체가 다른 양가가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 엄마는 왜 자꾸 양가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나하고 철민이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양가가 다른 건 지체가 아니라 생활감정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그까지 지체면 어떻고 생활감정이면 어떠냐? 나는 지체란 봉건적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체로 따지면 우린 언제 적에 지체 있었어? 너 벌써부터 시집 역상이냐? 경승 여사가 버럭 화를 냈다 난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결혼이란 걸 할 마음이 싹 가셔버린다니까? 철민이가 좋다 보니 같이 살면서 부대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다가도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양가가 부대킬 생각을 하면 끔찍해 제발 우릴 내버려 두세요 찰딱 선이 없는 소리 좀 작작하거라 여자에게 친정은 죽을 때까지 빽인 게야 알지도 못하고 싹 알았어요 알았으니 실컷 빽 쓰세요 단 이번 한 번뿐이에요 사위스럽다 그럼 약혼식을 한 번 하지 두 번 할까? 좋도록 하시라는 바께요 넌 어쩌면 그렇게 남의 말하듯 하니? 남의 일 같으니까요 내 뜻이 아닌 일에 휘말리고 있으니 남의 일 같은 건 당연하죠 네 뜻은 뭐니야 도대체? 제 뜻은 제 꿈은 독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너 살림 나서 살더라도 애민 얼씬도 안 할게 염려 마라 그렇지만 아직까진 넌 내 식구야 그렇게 어렵게 정해진 약혼식은 날짜가 임박할 때까지도 말썽이 그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철민이 만났는데 그 약혼식인지 회식인지 말이야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 왜? 사돈 위험감이 더 아프다던? 아니야 그 어른은 어차피 못 오시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철민이 어머니랑 형수들이랑 다들 그런데 다들 뭐란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될 양가가 모여서 점심 한 끼 먹는데 뭐 타러 신경 쓰고 거북살스럽게 써는 것을 먹느냐고 써는 거라니? 아니 어떤 음식은 통째로 삼킨다던? 엄마 그 사람들 양식이 서툴러서 그러나 봐 어디서 자장면이나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으면 좋겠대 옳아 양식은 써는 거라 썰긴 썰지 드디어 천사람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써는 거란 소린 내가 한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양식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어려서부터 말을 고지곳대로 하지 돌려서 할 줄 모르는 애야 더군다나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내가 어디 가서 들어봐?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려고 한 말이 그만 그렇게 됐어요 연진은 경숙 여사와 몇 마디만 해도 기진맥진해버리는 자신에 대해 잠시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독자적인 생활을 꿈꾸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의 정당성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신념 또한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왔다 그러나 경숙 여사의 억지와 편견과 만나면 자기 생각을 펴보기도 전에 미리 지쳐 떨어지는 게 요즘의 그녀였다 딸의 혼사를 앞두고 날로 기운이 버치고 살갗이 야들야들 기름이 올라 젊어지고 있는 경숙 여사는 이렇게 조금씩 고분고분해지는 딸을 시집갈 때가 되니 저절로 철이 난다고 기특해했다 할 수 있냐? 평안감사도 제일 싫으면 못한다는 게 양식이 싫다는 사람들 입을 어기고 쳐넣을 수야 없지 짜장면으로 할 수밖에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잘됐지 뭐유 조선호텔 소리만 듣고도 질린 모양이니 우린 돈 안 들이고 백은 쓴 셈 아니유? 모르는 소리 말아 지방길이 수준이 맞지 않는 결혼이 제일 힘든다는데 장차 늘 걱정이다 경숙 여사는 한숨까지 쉬면서 탄식했다 연지 듣기에 매우 싫은 소리였다 연지는 무득 엄마가 딸의 앞니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이 엄마에게 걱정을 안 끼치고 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경숙 여사는 연지의 혼사일로 분주하면서 한편 사돈집이 별 볼일 없는 집이라는 게 못마땅해서 깔보고 걱정하는 일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살만 나고 기운이 뻗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촌사람들 원대로 중국집으로 정하고 왔다 잘하셨어요 엄마 자장면 한 그릇씩에다 요리나 몇 접시 더 시키면 아마 대만족일 거예요 에이그 그래도 속은 멀쩡해서 자장면 한 그릇씩만 먹일까 봐 겁이 나나 보구나 그러면서 경숙 여사는 딸의 머리를 한 번 가볍게 쥐어박았다 비록 애무에 가까운 거였지만 자식을 때려보긴 실로 오랜만이었다 때리고 나니 딸이 갑자기 어려보였다 스물다섯의 나이찬 처녀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눈이 크고 목이 상큼한 어린 계집애였다 이런 기묘한 도착을 통해 그녀는 내일모레 시집 보낼 딸을 품 안에 보듬어 안 올 수 있을 만큼 작고 양순하게 길들인 것 같은 만족감을 맛보았다 품 안에 아기는 점점 더 양순해져서 끝내는 그녀가 기분 느끼는 대로 치장하고 옷도 이것저것 마음대로 갈아입힐 수 있는 인형이 되고 말았다 연진은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옷을 맞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구두도 맞추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 핸드백도 새로 사고 액세서리도 진품, 이미테이션, 국산, 외제, 골고루 샀다 화장품도 사고 향수도 사고 터무니없이 비싼 속옷도 여러 벌 샀다 약혼식은 한 번밖에 없고 따라서 옷도 한 벌만 있으면 되지만 약혼식을 하고 나면 약혼녀가 되기 때문에 여태껏 즐겨입던 진바지에 면티 차림으로 문박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였다 또 약혼 시절의 옷은 그대로 혼수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값싼 거나 실용적인 건 삼가야 한다고도 했다 엄마, 자장면 한 그릇씩 먹으면서 회식하는 자리에 이 비싼 실크 옷을 어떻게 입어 연지가 이렇게 앙타를 안 한 바는 아니었다 조선호텔에서 파티하러다 자장면으로 줄이고 남은 돈 뒀다 뭘 하냐 애민, 군돈들인 거 한 푼도 없다 다 너 복 좋아서 시집 잘 만난 덕으로 허투루 먹어 없애지 않고 실속 있는 입성으로 남기게 됐으니 좀 좋아 잠잡고 입어둬 다분히 비양거림이 섞인 말이었으나 연지는 조선호텔이 쉽게 자장면으로 바뀐 것만 고마워서 다소곳하고 있었지만 경숙 여사가 은밀히 꾸미고 있는 일은 그게 아니었다 경숙 여사는 자장면 소리를 듣자마자 언젠가 부자친구가 남편의 박사학이 받은 턱을 낸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 워커엘 근방에 호화롭고 전망 좋은 중국 음식점을 생각했고 조선호텔을 취소하자마자 이미 거기에 예약까지 해놓고 있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 변두리의 형편없는 음식점쯤으로 알고 모여들었다가 그 큰 규모와 의리의리한 내부장치에 기절초풍을 할 사돈집의 촌사람들을 생각하면 뼈마디가 근질근질할 만큼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음모가 그녀를 즐겁고 살맛나게 하는 건 순전히 사돈댁 식구들을 놀려줄 재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상 그런 장난기는 양념이고 본뜻은 어디까지나 딸의 좋은 날을 아낌없이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싶은 딸에 대한 애정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높은 모성애에 스스로 탐닉했다 때로는 딸을 떠나보내는 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미롭고 슬픈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모성애에서 우러나는 짓이기 때문에 반성 따위를 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녀가 꾸미고 있는 일이 다 자란 자식한테 할 짓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애정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이가 예쁘면 아프게 껴안는다거나 앙 하고 물어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므로써 일방적인 쾌감을 느끼는 가학 취미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따위를 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끊임없이 남의 속을 썩이는 소질은 부모에게보다 자식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인가 기절초풍을 먼저 한 것도 연지나 연지의 시집 식구가 아니라 경숙여사 쪽이었다 연지는 꽤 이름 있는 교양지 기자였다 연지는 그 일에 보람도 느끼고 꽤 열심히 뛰고 있어서 인정도 받고 있는 모양이지만 경숙여사는 그 직업이 연지를 선머슴 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경숙여사가 연지의 직업에 흡족했던 건 딱 한 번 있었고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연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본 것이 그 잡지사였고 여기자 공개채용에 응모한 여대 졸업생은 자그마치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 중 서류심사에서 50명을 추려서 50명이 재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데 연지가 뽑혔다 200대 1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건 경숙여사의 허영심에 대단한 만족감을 주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곤 못 빼길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200대 1의 경쟁에 이긴 것을 3대 1의 대학시험에 붙은 것만큼도 안 알아줬고 중매를 해봐도 대학 졸업하고 고의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규수보다 여기자를 조금은 덜 쳐주려는 낌새가 그녀를 놀라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 다달이 손에 쥐는 실소득도 200대 1의 경쟁을 뚫은 인재에 대한 대우로는 너무도 소홀한 것도 경숙여사를 실망시켰다 꼭 무엇에 교묘하게 기만당한 느낌이었다 여자 직장이란 어차피 정거장 같은 거 머물러봐야 몇 년이나 더 머물라고 엄마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둘 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위했었는데 약혼날을 받아 놓고도 연지는 사표낼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경숙여사는 딸이 설마 끝내 사표낼 생각이 없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옷 맞추고 가봉하고 이것저것 물건 사러 다니는데 딸 데리고 다니기가 불편한 건 참을 수가 없었다 어렵게 시간 약속해서 밖에서 만나면 시계 보기에 볼일 못 보면서 종종 걸음치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혼을 위해 옷 맞추고 물건 사고 피부 손질하는 일처럼 중대하고 즐거운 일은 없으련만 연지의 정신은 늘 딴 데가 있고 그 일은 곁다리였다 거기 밥줄이나 매달고 있으면 모를까 이왕 지사 정거장처럼 잠시 대기하기 위한 장소에 지나지 않는 직장이 끝내 그렇게 충성스러울 게 뭐람 경숙여사는 하루가 급했다 집에서 볼 땐 모르겠는데 밖에서 만난 연지가 중성적인 직업여성 티가 몸에 배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 거기 밥줄을 매달 것도 아니면서 공연이 직장에 내보냈다는 후회가 막심했다 여태껏 곱게 곱게 길러졌거늘 저게 무슨 꼴일까 아무리 제가 좋아 사서 하는 고생이라지만 부모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경숙여사는 딸의 직업여성 티가 부모에 대한 중대한 모욕같이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 궁상맞은 직업여성 티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꾸미고 있는 화려한 응모에 안 어울렸다 끝내 안 씻겨질 때 국물인 양 꺼림칙하고 근심스러웠다 도대체 사표는 언제 낼 셈이냐? 뭐가 급해요? 연지는 태평이었다 왜 안 급해? 신부 수업이라는 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직장일은 더해요 아무 때 그만둬도 그만둘 직장이야 그쪽 사정 봐줄 거 없어 무책임하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넌 여자야 그래서요? 부리는 쪽에서도 여자는 의뢰에 그러려니 하고 부렸을 거야 알지도 못하고 혼자 충성을 바쳐 받듯자야 그 잘난 경력 어디다 써먹겠니? 연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만두기는 커녕 약혼식 첫날 지방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거였다 인물 탐방은 그 잡지의 중요한 기획인데 이달부터 그걸 연지가 맡게 됐다고 했다 그 기사 꼭 내가 써보고 싶던 기사야 이달의 인물도 내가 평소 존경해온 만나보고 싶던 스님이고 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어미를 아니 결혼을 뭘로 알고 이러니? 로 시작해서 마침내 경숙 여사는 노발대발했다 사생결단 직장을 그만두게 할 작정이었다 경숙 여사의 기세에 마침내 연지는 중대한 사실을 실토했다 엄마 실은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게 됐어요 그만둘 수 없다니 누구 맘대로? 응? 누구 맘대로? 철민이하고 저하고 그렇게 정했어요 오라 집 한 칸 못 얻어내고 장가를 들면서 널 꼬셨구나 맞벌이해서 집장만 하자고? 아니에요 집은 임대 아파트면 됐어요 더는 욕심 안 부려요 당장이야 사면에 병만 있어도 감지덕지겠지 그렇지만 사람 욕심이 안 그런 거란다 글쎄요 앞일을 장담은 못하겠지만 우린 생전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그만인데요 닥치거라 사위스럽다 남이 그런 입을 놀렸으면 악담했다고 당장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였으란만 하... 경숙 여사가 분해서 벌벌 떠는 것과는 딴판으로 연지는 침착하고 태평스러웠다 엄마 죽을 때 집 가지고 떠나는 사람 없는 바에야 네 집이 공간에 어차피 한평생에 임대 아뇨? 너 참 도통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욕심 없이 살 요량이면서 뭐 타러 맞벌이를 하자는 거야? 말을 해도 악띠가 맞아야지 맞벌이 안 한다니까요 철민이하고 나하고 같이 벌면 한 달 총수입이 얼만 줄 아세요? 자그마치 80만 원이나 돼요 아마 보너스까지 합치면 백만 원도 넘을 거예요 세메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단 두 식구가 그걸 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경숙 여사는 그 철부지들이 갈수록 기가 차서 흥분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는 것이 영역했다 그래서 우린 의논 끝에 둘 중에 하나만 벌기로 했어요 그야 당연하지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그것도 맞벌이죠 살림은 돈벌이 아닌가요 뭐? 우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돈을 벌고 나머지 하나는 그 돈으로 공부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들을 것 같구나 네가 벌어서 철민이를 대학원 공부시키겠다 이 말이지? 경숙 여사는 워낙 분통이 터지니까 길길이 뛰는 대신 목젖이 내려앉은 것처럼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공부는 나도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벌어서 공부를 시키기로 의논을 한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에 철민이가 행운을 잡았다 뿐이죠 그 우선순위란 건 어떻게 정했는데? 가장 공평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정했어요 가위바위보로요 그럼 철민이 다음은 내 차례란 말이지? 그럼은요? 그걸 믿어도 될까? 철민이 믿을만하니까 안심하세요 못 믿겠는 건 철민이만이 아니야 넌 자식을 안 낳는다던? 그건 그 다음 다음 순서예요 경숙 여사는 그 일에 그 이상 간섭하지 못했다 연지는 여태껏 무슨 일을 부모에게 감추진 않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이랄까 자신의 독자적인 삶의 방법이랄까 그런 알맹이는 어떡하든 부모의 간섭을 부리치고 혼자서 움켜쥐려는 매몰 찬 데가 있었다 당일로 돌아오기로 하고 약혼식 전날 떠난 출장에서 연지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들락날락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아내를 하석태 씨는 이렇게 위로했다 저희끼리 좋아서 하는 혼인인데 식구들만 만나는 것도 괜찮고 아이고 태평도 아쉬우 저희 태평한 덕에 난 높지도 않은 혈암만 오른다니까 연지로부터는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산사의 교통이 워낙 불편해서 이제 겨우 음내까지 나와서 여관에 들었으니 내일 처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전화였다 회식 시간까지는 넉넉히 돼갈 수 있으니까 엄마 속 끓이시지 말고 편히 주무셔요 네 엄마 이렇게 안 떨던 애교까지 떨고 끊으려는 전화통을 경숙 여사는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졌다 너만 오면 제일이냐 너만 오면 다야 옷은 어떡하고 화장은 머리는 미장어는 어떡하고 아마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염려 말고 엄마 먼저 가기세요 옷만 갈아입으면 제일이냐 화장은 머리는 미장어는 그러나 이미 끊긴 전화통에다 대고 악을 쓰고 있었다 경숙 여사는 자신의 헛된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눈살을 찌푸렸다 가위바위보로 중대사를 결정하는 소꿉장난 노름가는 얼토당토 않게 꾸며놓은 약혼식 생각을 하며 절로 난감해졌다 그녀는 그 심한 불균형에 홀로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했다 이른 아침에 연지로부터 다시 한번 전화가 와 그녀는 안심하고 미장원부터 갔다 미용사들의 판에 박은 찬사가 아니더라도 거울에 비친 경숙 여사는 30대의 한창 나이처럼 젊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40대 후반의 젊음이란 주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정말 젊음이란 젊음을 주체해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힘이 아닐까 그녀는 자신 속에 남아있는 젊음의 온갖 찌꺼기들을 주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녀는 막연하면서도 절박한 비애를 느꼈다 고철민과 하연지의 약혼식 날은 겨울날씨답지 않게 포근하고 화창했다 뒤숭숭한 경숙 여사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 수족관처럼 한쪽 유리벽으로 온통 강이 넘치고 있어서 담박 마음에 들었던 강변의 사치스러운 중국음식점 소연회실에 마련된 약혼식장엔 튤립, 수선화, 장미, 프리지어 등이 바구니 바구니 만발에 있어서 한껏 축제 분위기를 도두고 있었다 30분쯤 미리 도착한 경숙 여사는 지배인에게 식장의 꾸밈이 마음에 든다고 치아하면서 술과 요리에 대해 몇 가지 의논을 하려는데 로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가 어쩌고 하는 소리로 짐작한데 신랑 쪽 식구들이 벌써부터 와있는 모양이었다 촌스럽긴 경숙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들을 한 번 힐끔 훑어보았다 하나같이 초라하달 건 없어도 별로 신경 쓴 것 같지 않은 수수한 차림인 게 눈에 거슬렸다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하건 말건 꼬역꼬역 모여드느니 신랑 집 식구들 뿐이었다 이제 다 모였겠거니 싶으면 또 나타나고 한이 없었다 아기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들이 아나무인으로 떠드는 소리로 고급 요정의 로비가 그야말로 불난 호떡집이었다 아무리 촌사람들이라지만 염치도 없지 그녀는 웨이터를 시켜 그들을 먼저 식장으로 안내하게 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얕잡으려 해도 그들의 수적인 우세는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었다 수적인 열쇠가 그렇게 참담하리라곤 뜻밖이었다 연지가 말끝마다 가족끼리의 회식을 주장하는 바람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다 그녀는 주인공인 딸보다도 남편이 어서 나타나주길 애타게 기다렸다 잘생기고 괴양이 있고 또 알만한 사람은 알아줄 만큼 약간의 지명도 있는 대학 교수인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그들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봤댔자 어중이떠중이일 뿐이라고 얕잡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 반사작용처럼 분노가 끓어올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던 남편이 잘생겼다는 생각에 경승 여사는 열심히 매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가족들보다 한 발 늦게 나타난 철민이 부침성스럽게 경승 여사를 불렀다 뻔질나게 집에 드나들던 아들의 친구건 딸의 친구건 다 그녀를 그렇게 불러서 예사롭게 듣던 어머니란 호칭이 새삼스럽게 찐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어! 자넨가? 철민이냐? 할 것을 자네로 고쳐 부르면서 찐한 느낌은 감동같은 게 되어서 경승 여사의 누선을 자극했다 그녀는 공들인 눈화장을 생각해서 10대 소녀처럼 열심히 눈을 깜빡거렸다 약혼식에 벌써 이러면 결혼식 땐 어쩌지? 이래서 딸 자식은 애물이라던가 저희 쪽 어른들은 대강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아직 15분쯤 시간이 남아있었다 누가 촌사람들 아니랄까봐 초대받은 주제를 생각해서라도 한 5분쯤 늦을 것이지 초대한 쪽보다 먼저 와서 법석을 떨건 뭐람 촌스럽게 시리 연지가 늦어서 어쩌지? 하필 어제 출장을 갈 게 뭔가 회사일인걸 어쩝니까? 결혼하면 여자는 그저 들어앉아야 하는 건데 경승 여사의 눈에 물기가 가시면서 새치만이 모가섰다 장차 아니지 참 당분간 내 딸이 널 벌어먹인 듯겠다 이에 생각이 미치자 경승 여사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터무니없이 당당해져서 목고개를 꼿꼿이 고추 세웠다 그러나 참미는 눈치도 없이 유들유들했다 연지 성미가 어디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할 성미입니까? 그럼 우리 연지가 약혼식 전날 두메산꼴로 출장을 갔다가 그날 아침 부랴부랴 식장으로 달려오는 것도 걔가 그러고 싶어 그런다던가 그것도 성미 탓이야? 그럼요 연지는 쟤 하고 싶은 걸 말린다고 안 할 성미가 아닌걸요 너 하기 싫은 걸 시킨다고 할 성미도 아니고요 내 앞에서 성미 성미 하지 말게 아무려면 내 속으로 난 자식 성미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겠나? 그럴까요? 철민이 서늘한 눈을 꿈벅이며 씌익 웃었다 소년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러나 경승 여사의 철석 같은 믿음을 가볍게 야유하면서 한편 연민하는 복잡스러운 여운이 입가에 오래 남아있었다 연지 일이 걱정이네 걱정 마세요 청바지 입은 채 눈곱을 더덕더덕 달고라도 제 시간에 나타날 테니까요 그것도 자네가 안다는 개 성미인가? 내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게 내가 걱정이라는 건 오늘 일이 아니야 장차 일이지 장차도 잘 해나갈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암 자네들끼리야 잘 해나갔겠지 그렇지만 결혼이란 게 어디 그런가? 결혼이야말로 우리끼리의 문제지 다른 누가 문제입니까? 연지는 단출한 식구 속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애야 여러 식구끼리의 트러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을 골라잡았겠지만 말이야 연지 시댁이 지나치게 번족한 게 난 암만 해도 신경 쓰이네 소연의 실 쪽에서 먼저 모인 철민이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고개를 내밀고 이쪽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기웃된 얼굴 중엔 촌티가 질질 흐르는 아이들도 있었고 상투 틀고 간만 안 썼다 뿐이지 계룡산에서 방금 내려온 것처럼 흰 무명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노인도 있었다 수수하지만 수다스러워 베는 여편내들도 있었다 실상 경숙 여사가 신경이 쓰이는 건 장차의 문제보다도 당장의 그들의 교양없음 염치없음이었다 그녀는 그쪽을 못 본 채 이마를 찡그렸다 섹시 어머니가 어쩌면 저렇게 젊으냐고 저희끼리 수군대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 원 어머니도? 신경 쓰일 때는 처갓댁이지 왜 우리 쪽입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자네한테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인가? 그냥 들어넘길 수 없는 철민의 말이었다 경숙 여사의 눈꼬리가 또 발끈 곤두섰다 그러나 철민이는 일단 비위만 건드려놓고는 유들유들했다 이를테면 그렇단 소리니까 어머니는 과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신경 이거야말로 신경전이로구먼 그렇지만 나도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겠네 제 말씀은 우리는 워낙 여러 형제에다 아버님 형제분도 번족하셔서 무슨 때면 우르르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지만 헤어지면 각자 재살기에 바빠서 흔해 빠진 동기간이 밥을 굶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든 그저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지 간섭은커녕 관심들 겨를도 없거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흔해 빠진 동기간하고 굳이 척지고 살 건 없어도 침묵을 돈독히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만 처갓댁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연지가 외딸이자 막내니 부모님이 우리만 지켜보시는 것 같아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 사위 노릇이 평탄치 못할까 봐 겁도 나고요 철민이가 긴 말을 젊은이답지 않게 부드럽고 느리게 말했다 방금 이발소에 들러오는 길인 듯 파릇하고 더 매끄러운 구련나루 자국이 그의 잘생긴 얼굴에 사색적인 음영을 들이워 보기에 매우 좋았다 경숙 여사는 절로 마음이 흐뭇해 곤충의 촉각처럼 민감하게 곤두석이 자라는 눈꼬리가 슬그머니 쳐졌다 알겠네 나는 그럴 뜻도 싶구먼 그렇지만 자고로 시집 식구와의 불화로 파탄나는 금슬은 있어도 처갓집 무서워 못사는 결혼은 없는 법이라네 더군다나 처가살이 할 것도 아니겠다 무슨 걱정인가 몸말릴 일이었다 경숙 여사는 그 능글맞고도 만만찮은 철민이가 속으로 점점 귀여워지고 있었다 자넨 연지 친구거니 하고 모심히 볼 땐 모르겠더니만 사위라고 생각하니까 밉지 않은 데가 있어 영한 내기가 아닌 것 같은 게 되레 믿어오니 나도 별 수 없지 고맙습니다 알아주셔서 철민이가 뒤통수를 긁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연지는 안 나타나고 그쪽 식구들이 이쪽을 기옷대는 빈도도 점점 더 잦아졌다 저 이런 고급 요정에서 자장면을 시켜도 욕 안 먹을까요 누가 초록은 동생 아니랄까봐 철민이까지 느닷없이 자신의 세련되지 못한 구석을 과장하면서 촌스럽게 굴었다 자장면으로 하든지 호떡으로 하든지는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신경 쓸 거 없네 저도 그럴 참이었는데 아침 차로 시골에서 올라오신 큰아버님하고 사촌 형이 아까부터 하도 시장에 하셔서 미리 뭐 좀 욕이나 해드리면 안 될까 해서요 알겠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번갈아 가며 이쪽을 기옷대며 쑥덕거리는 게 섹시가 안 와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경숙 여사는 다시 한 번 그 촌사람들한테 넌더리가 났다 아 저기 오는군요 철민이가 먼저 연지를 발견하고 반색을 했다 한시 정각이었다 너 미쳤니? 그 꼴을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경숙 여사는 허둥지둥 연지한테로 달려들더니 오던 길로 다시 등을 밀어내려고 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몰라서 묻냐? 오늘은 네 아쿤식 날이야 경숙 여사는 연지가 행여 철민이네 식구들 눈에 띌세라 으슥한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종주먹을 댔다 연지는 출장 떠날 때의 복장 그대로 청바지에 누빈 파카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빛이 발해 보기 흉한 남색 파카는 여간방에서 입은 채로 뒹군듯 등판이 온통 꾸깃꾸깃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질질 끌다시피 하고 있는 백은 경숙 여사가 평소 질색을 하며 싫어하던 구럭이었다 응미과 나온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수제품 백은 꼭 예전 거지의 동량자루에다 물감통을 엎질러 놓은 것처럼 누덕누덕 깊고 얼룩덜룩한 거였다 공상 빼놓고는 볼품이라고는 없는 거여서 경숙 여사가 질색을 할수록 연지는 그걸 애용했다 약혼식이라니까 하루 더 있어야 하는 걸 이렇게 기를 쓰고 왔잖아요 혼났어요 제 시간에 오느라고 아우 졸려 연지가 떠다 밀린 벽에 그대로 편안히 기대서면서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이것아 시간만 내면 제일이야 이런 꼴을 해가지고 이리로 고창 탈려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오지 못해 그동안은 너 없이도 내가 어떻게 어물쩍 넘겨볼 테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래 주실래요? 그럼 어떡해 그 수밖에 없는 걸 넌 어쩌면 끝내 애미의 간장을 태우는구나 아 아휴 죄송해요 어머니 연지가 졸린 걸 과장하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다 말고 돌아서더니 장난스러운 얼굴이 됐다 어머니 나 아직 안 오면 안 될까? 뭐라고? 나 집에 들어섰다 하면 푹 꼬꾸라져서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세상 모르고 자야 할 것 같아요 만일 안 와도 기다리지 마시고 끝까지 어물쩍 치러보세요 아 졸려 연지가 또 하품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졸음보다는 장난기가 더 많이 스멀되고 있었다 경승 여사가 왈칵 딸의 어깨를 낚아챘다 너 정의의 미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야만 하겠니? 이 예물단지야 세상에 색시 없는 약혼식도 있다던? 괜찮아요 그 사람들 나 대신 자장면 곱빼기로 먹여주면 아마 더 좋아할걸? 색시야 결혼식 날 보면 될 거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 얼굴 예고편식이나 돌려줄 건 또 뭐예요? 경승 여사가 말없이 연지의 파카 지퍼를 잡아내렸다 제법 보타이를 얌전하게 맨 비단 블라우스를 받쳐입고 있었다 안되겠다 널 여기서 다신 놓칠 순 없으니 박 하나 벗어놓고 들어가자 청바지에 비단 블라우스는 좀 꼴불견이다만 어쩌겠니? 이 그룹 속에 주름 치마 있는데 바꿔 입을까요? 연지가 활짝 웃으면서 동양자루 같은 백을 쳐들고 흔들었다 너 혹시 계획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청바지 입고 높은 순임 인터뷰 하기가 좀 어떨까 싶어 여벌로 치마 하나 넣어가지고 갔던 거예요 써먹지도 못했지만요 경승 여사는 일이 너무 쉽게 풀린 게 꼭 멋에 속은 것처럼 분했지만 속아질 수밖에 없도록 형편이 돌아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망할 것 그럼 어서 갈아입고 오도록 해 화장도 좀 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돌아서려는데 철민이가 싱글거리며 이들 모녀의 수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뭘 했습니까 연지가 제 시간에 대오긴 되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강도 같으니라고 경승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화거리며 눈을 흘겨주고는 공중전화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석태 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방금 세미나에 가셨는데요 전화를 받은 조교의 말이었다 세미나? 그럴 리가 있나? 틀림없어요 정기적인 건데 이번엔 교수님이 주제 발표하실 차례라 제가 여태껏 자료 정리해서 드린걸요 왜 그러세요? 몇 시부턴데 그게? 그녀는 스르르 소화기를 놓칠 것 같아서 손에 힘을 모아 숫자 소화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말았다 한시부터예요 무슨 놈의 세미나를 그렇게 갑자기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정기적인 거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알았어 몇 시쯤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세미나 끝나고는 회식이 있으실 테니까 백으로 곧장 들어가시겠죠 뭐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망연히 서있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끓어오르지 않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꾸민 음모가 삽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만화가 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구원을 청할 때도 없었다 만화를 보고 허리를 비틀고 낄낄대는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철민이도 연지도 하석태 씨도 한패였다 그 중에 남편이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재미나 죽겠다는 듯이 낄낄대고 있었다 남편은 평소에도 만화를 좋아했다 남편이 전공 외에 즐겨 읽는 책은 오로지 만화책밖에 없었다 신문에서도 만화밖에 안 읽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일 아쉬운 것도 만화 가게로 만화 빌리는 심부름을 보낼 수 없게 된 거라고 거침없이 말할 정도였다 언젠가 동창생들이 부부 동반으로 회식하는 자리에서 여자들은 옷자랑 보석자랑 남자들은 번 돈자랑 기어오른 지휘자랑 이룩한 업적자랑 등으로 불꽃을 튀기는 열전을 벌였는데 하석태 씨 홀로 초연한 건지 걸신이 들린 건지 드립다 음식만 축내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삼국지를 만화로 서른 번쯤 보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조금쯤 보일 것 같더라는 어정쩡한 얘기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고 컴팩트를 꺼냈다 충격에 비해 얼굴은 여전히 고상하고 아름다웠다 작은 균열도 없이 완벽한 포장에 그녀도 스스로 정나미가 떨어졌다 그녀야말로 옷을 갈아입고 싶었다 높은 구두를 신고도 카펫에 질질 끌리는 분홍빛 수직 실크의 치맛자락에는 그 방면에 대가가 그렸다는 튤립꽃이 난만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허리엔 정교한 매듭으로 장식한 빛깔이 빼어난 비취놀이개가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성장이야말로 오늘의 만화 중에 압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반짝거리는 작은 구슬백 속에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한껏 우아하게 한껏 거만하게 약혼식장으로 걸어갔다 3층짜리 케이크가 장식된 주빈석에 철민과 연진은 이미 나란히 앉아있었다 어머니세요? 철민이가 그녀를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얀 노파에게 소개시켰다 도무지 벨 낯이 없구먼요 왜 이렇게 과용을 하신대요 과용은요 겨우 절차나 갖추려는 거죠 경숙 여사는 벨의 키가 죽어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다 수수하거나 초라한 사람들 속에선 잘 입은 옷이 도리어 기를 죽인다는 전혀 새로운 사실에 그녀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보다 기껏해야 스무 살밖에 더 먹지 않았을 철민이 어머니가 그녀의 세곱절은 더 늙어 보인다는 것도 그녀를 위축시켰다 거기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딴 때 같으면 그녀의 길을 한껏 북돋아 줄 것들이 반대로 그녀의 길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어쩌면 쟤들은 저렇게 잘 어울린데요 참말로 우리 집안의 큰 복이 터졌구먼요 우리 그 양반만 편찮으시지 않았으면 좀 좋을까 오늘 같은 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웠을걸 노파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참 걱정되시겠어요 저희 집 어른하고 한번 가뵌다는 게 그만 저희 집 어른이 워낙 바쁘셔서요 오늘도 글쎄 예기치 않은 세미나가 발생을 해서 이 자리에도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방금 전갈이 왔지 뭡니까 경숙 여사는 언급결에 세미나를 묻은 화재나 역병 같은 돌발사로 취급하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이 촌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듣기나 하려고 하는 배짱으로 곧 태연해졌다 그러나 나중에 찰민이가 일일이 소개시켜줄 때 보니 그 촌사람들 중에는 지방대학 부교수도 있었고 전임강사도 있었다 곧 요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쪽 식구는 30명은 되건만 누구 하나 절차를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더군다나 사회자 같은 것도 없었다 생전 처음 보는 요리에 눈이 휘둥그려서 먹어보고 권하고 입맛 다시느라 겉잡을 수 없이 시끌시끌해졌다 해삼 썬 걸 젓가락 끝으로 집어올려 이게 상어 지느러미 나는 건가 라고 진지하게 묻는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초관장을 엎질러 저희 엄마 치마를 버려놓은 젖먹이도 있었고 자기 접시에 다만 음식을 개걸스럽게 덜어내는 두루마기 입은 노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압도적 다수였다 수적인 열쇠와 참새물이 속의 공작처럼 얼토당토하는 자신의 성장이 경숙 여사의 외로움을 뼈에 사무치게 했다 그녀는 기가 죽다 못해 감쪽같이 꺼져버리고도 싶었고 어디 가서 실컷 울고도 싶었다 연달아 징귀한 요리가 들어왔다 철민이 큰 형수 된다는 무던하게 생긴 부인이 투박한 손을 비비며 자장면이나 한 그릇씩 식히시지 않고 하면서 송구스러워했다 그런대로 분위기도 무르익어 갔다 아이들의 요란한 박수 속에 철민과 연지는 두 손을 포개잡고 케이크도 썰었다 카메라를 갖고 온 철민의 자형이 연방 플래시도 터뜨렸다 어느새 열분 화장까지 한 연지는 간밤에 한잠도 못 잤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싱싱했고 보기 좋을 만큼 부끄럼까지 타고 있었다 잿빛 주름치마 위에 받쳐 입은 분홍빛 비단 블라우스는 약혼식을 위해선 초라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곳 분위기에선 화사하게 돋보였다 철민이의 헌칠한 키와 떡 벌어진 어깨와 잘생긴 얼굴을 흘끗흘끗 바라볼 때마다 연지의 얼굴에는 홍조가 스쳤다 두 사람은 마치 호흡이 잘 맞는 연기자처럼 행복의 절정을 유감 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철민이 어머니와 큰형수가 작은 상자를 가운데 놓고 서로 밀어내느라 가벼운 실랑이를 버리고 있었다 창피해서 어떡하죠? 창피할 것도 많다 정성껏 장만한 건데 뭐가 창피해 그래도요 우린 분수껏 사는 집안이야 새며느리한테 물려줄 것도 그것밖에 없고 그래도 너무 약소한 것 같아요 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인다우 내가 내놓을 테니까 어수룩하게만 보이던 노파가 밝은 성깔을 부렸다 만만치 않아 보였다 서로 밀던 걸 노파가 끌어당겨 경숙 여사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사주 단자하고 쬐만 정표가 하나 들었으니 끌러보시지요 약혼식 대신 자장면이나 한 그릇씩 먹고 얼굴이나 익히자고 우길 때 이쪽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갖춰야 할 예물을 생략할 속셈이라고 짐작하고 있던 경숙 여사는 그 예물 상자가 허를 찌른 것처럼 놀랍고도 한편 반가웠다 그녀는 희색이 만면에서 그걸 받아 끌러보기 전에 아까부터 내놓을까 말까 망설이던 이쪽 예물을 비로소 떳떳하게 내놓았다 연지가 눈치챌세라 도둑질하듯 몰래 몰래 준비한 거였다 양가의 어머니들이 새삼스럽게 표정을 엄숙하게 가다듬고 그것을 끄르는 동안 잠바 차림에 구질해한 중노인이 예물 교환이 제일 먼저여야지 파장머리야 하는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타닥을 했다 경숙 여사가 끌은 상자에선 홍보에 싼 사주단자와 18금 실반지와 국산 팔목시계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홍보를 뒤집어 쓴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숫자 아무것도 못 받았더라도 이렇게 섭섭하고 무한할 것 같진 않았다 그녀는 사주단자를 챙기고 반지와 시계를 철민이한테 넘겨주면서 말했다 자네가 끼워주게나 그쪽에서도 끌러본 예물을 연지한테 주면서 네 손으로 끼워주렴 했다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동안도 아이들은 떠들고 노인들은 먹고 옆에 네들은 쑥떡대고 플래시가 또 한바탕 터졌다 철민과 연지가 교환한 시계와 반지를 낀 손을 손님들 앞에 높이 쳐들어 보였다 연지의 손에선 18금 실반지가 철민의 손에선 3부 다이아가 박힌 100금 반지가 반짝거렸다 철없는 두 젊은이는 마치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맞추어 유의를 하듯이 손을 흔들었다 어휴 불쌍한 것 경숙 여사는 18금 실반지를 끼고 좋아하라고 손을 흔들고 희이덕대는 연지가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고 3부 다이아면 요새 시세로 얼마나 나가는지 알 것 같지도 않은 철민이한테 그걸 준 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준 것처럼 억울했다 아무리 시세를 몰라도 그렇지 다이아 비싸다는 소문까지 못 들었을 리 없건만 조금 더 주눅이 안 드는 철민이 밉살스럽고 괘씸했다 철민이도 철민이지만 연지도 꼴보기 싫었다 아무리 사랑의 눈이 어두웠기로서니 졸업반지만도 못한 실반지 하나 얻어끼고 오메가 시계 끌러놓고 5만 원짜리도 못 되는 아날로그 시계 차고 저렇게 좋아할 건 또 뭐람 이따가 저희끼리만 됐을 때 한바탕 바가지 글길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았다 누가 시켰는지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치원이나 다닐까 말까 한 어린게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를 부르기도 하고 연년생 남매가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를 중창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 상에 십만 원이 넘는 요리를 세 상이나 시켰건만 후식까지 거의 다 바닥이 났다 그러고도 자장면에 미련을 갖고 칭얼대는 아이가 있어 웨이터를 불러 식사 주문을 받도록 했더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안 빠지고 자장면을 시켰다 이 기쁜 날 노래를 한가락 뽑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시첸말로 내가 음치인 개라 그래서 대신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할 것이니까 잘들 듣거라 아까 순서가 틀렸다고 타박을 하던 중늘근이가 입가에 자장면 테를 두른 채 말했다 기껏해야 케케묵은 식인종 시리즈로 웃음을 강요할 것 같은 더릿적은 얼굴이었다 에 또 옛날 외적이 아니라 현대 허구도 오늘날 최신식 아파트에 젊은 유부녀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왜 혼자 살고 있었냐면 남편이 외국 유학 아니면 사우디 돈벌이를 갖겠더라 유부녀는 허구헌 날 돈 쓰고 다니는 게 취미인데 언제 척부터인지 따라 당기는 논팽이가 생겼더라 이 말이야 그 눈치를 채고도 계집이 쏘다니는 걸 관두지 않은 걸 보면 계집도 살살 쬐금씩 꼬리를 쳤겠지 뭐 심심하고 근질근질하고 계집이나 사내나 독수공방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베 좋으면서도 잡힐 듯 하다간 아차 고비에 빠져 달아나 논팽이를 감질내기를 수삼일 그날도 아파트 근방까지 논팽이를 살살 달고 오다가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헐레벌떡 승강기에 올라타 껐다 타고 보니 논팽이가 먼 척 타고 있는 거야 도망을 치렸는데 논팽이가 벌써 승강기 문을 닫았겠다 도관에 든 쥐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남 논팽이는 벌써 더운 김을 뿜으면서 계집을 왈칵 껴안았겠다 계집도 싫지 않았겠지 몸뚱이가 우하등선하는 것 같았다니 승강기가 오르는 것 때문에만 그랬겠어 논팽이가 다음에 한 짓이 뭐였게 키스? 띠끼놈! 배꼽에서 탯줄도 안 떨어진 어린 놈이 어서 그런 것부터 배워가지고 설라무니 그 계집도 그럴 줄 알았겠지 좋으면서도 후제 누가 열념은 세워줄까봐 죽어도 입술만은 안 뺏길 듯이 드립다 도리질을 했다니까 몸뚱이는 안긴 채 말이야 그런데 논팽이는 계집의 손목을 비틀고 반지를 뽑더라지 뭐야 반지를 뺏은 논팽이는 즉석에서 이상한 안경을 꺼내 한눈에 끼고 감정을 하더니 탁! 내던지면서 계집의 따귀를 철썩! 때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걸작이라지 인연이 멀쩡한 도둑 하나 병신 만들 계집 아닌감 어디 가서 가짜 다이아로 꼬리를 쳐 치길 그 인물의 그 옷차림에 가짜가 뭐야 창피한 줄 알아라 아유 재수없어 이러더라나 그때부터 그 가정은 바탄이지 뭐 그 계집도 그 결혼반지가 가짜인 걸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쟤까짓게 한번 헌 혼인 파톤 해봤때 짜지 어쩔 거야 도둑놈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석이란 게 이렇게 애물이라고 보석만인가 재물이 다 애물이지 이 좋은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주책같은 우스갯소리를 자청해서 하느냐 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돈을 밝혀 다리야 시집장가 잘 들고 못 들고도 순전히 돈으로 따지는데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돈에 너무 박다 보면 더욱 귀한 것에 어둡게 마련이니까 나 보기엔 둘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예물을 보니 철민이가 좀 기우는구먼 철민아 너가 기운다고 기죽음은 못 쓴다 인석아 그럴 땐 내가 받은 게 가짜거니 생각해 재물이란 본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게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알았자 철민이가 알겠노라고 고래를 조아리고 아이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저런 말씀이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치지도야 하세요 야기의 감초처럼 친척 간에 무슨 일이고 안 빠지고 참석하셔서 꼭 한바탕 주책을 떠시거나 남의 비위를 긁어놓으시기로 유명한 어른이니까요 철민이 큰형수가 경순여사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소곤소곤 귀띔을 해주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김태운입니다